자 여러분 13페이지에 펴 놓으시고 13페이지요. 과세표순에 따른 분도 있죠 5번? 요거 이제 볼 건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 들었던 거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한번 떠올려 한번 보세요. 우리 첫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 다른 건 다 교양이고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였고 납부이행 방법 조세의에서는 납부이행 방법 요거 하나 잘 기억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우리 시험 중요한 세금들 부동산 세법이죠.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부가 되는 어떤 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 내는 세금 어떤 거? 양부속세 출제비정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조세의에서는 다른 건 다 교양이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좀 빠르게 느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안 빨라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적응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11월 12월만 읽어보고 나중에 1월 달에는 안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그냥 쭉쭉 빠르게 한번 읽었고요. 하여튼 다 교양인데 꼭 이건 기억하실 거예요. 납부이행 방법에서 시험에서 나오는 거. 우리 납부이행 방법으로서 물납과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요?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그럴 때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데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는 어떤 것만 있다고 했습니까? 재산세만 허용되지 다른 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재산세만. 소관을 먹으면 안 되고 재산세만. 국세에서는 물납 허용되는 세금 어떤 거? 상속세만 물납이 허용되고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 어떤 거? 재산세. 분할납부 허용되고 국세에서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 아이고 고기를 드시고 아까 적어놓은 거 안 봐도 되고.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등. 하여튼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돼야 안 돼요? 물납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뭐만? 분할납부만 되고. 양도소득세는 물납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뭐만 돼? 분할납부는 되고. 분할납부는 되고. 취득세 물납 돼야 안 돼요? 취득세 물납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분할납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뭐만? 재산세만. 취득세 물납, 분할납부 다 안 돼요? 등록면허세 물납 돼야 안 돼요? 등록면허세 물납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분할납부 돼야 안 돼요? 등록면허세 분할 납부 안 돼요.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러면 뭐만 고르시면 돼? 재산세만 고르시면 되고 국세에서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분할 납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할 때 국세 지방세를 처음에 외울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외울 필요 없고 그럴 때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하는데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방세 과세 주체 일단 오늘 이것만 알고 가면 돼요.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과세권자는 특광도. 그리고 특광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취득세 말고 또 있었는데 짓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빼놓고 나머지 세 가지가 특광도였습니다. 어떤 애만 빼놓고 지방소득세만 빼놓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도다. 아직 잘 모르지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는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취득세하고 짓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세 가지가 뭐라고요? 특광도. 그 다음에 구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었는데 어떤 거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구도. 구세고 도세다.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었는데 더 있지만 하나만 알면 돼요. 오늘 어떤 거면? 재산세는 시군구세다. 재산세. 그래서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뭐라고요? 특광도. 도세입니다.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다. 아직은 잘 몰라서 가슴에 와닿지 않겠지만 세목들이 아닌 마사로서. 그 다음에 또 저를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세금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이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돈 내는 건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세금이 있었죠? 그래서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했는데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는 조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다? 직접세다. 그런데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라고 하는데 그 간접세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알면 돼요. 어떤 게? 부가가치세 같은 게 간접세다.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죠? 사업자가 재물안용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사람한테 거래징수한다고 하는데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세무세내기 때문에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에 불일치에 불일치하는 세금.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간접세. 자 또 보세요. 이 세금 거둬서 어디다 쓸지 상목적이 특정되어 있느냐 특정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했습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보통세다, 목적세다? 우리 시험에 중요한 5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목세, 양평세 이런 애들은 다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금 거둬서 어디다 쓸지 상목적이 애초에 정해져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목적세. 어떻게 외웠습니까? 머리끌자를 따서 교교농지지. 국세목적세, 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육세. 교육, 교통에너지환경세, 농 뭐다? 농어촌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세, 목적세, 찌, 찌인데 지자로 이름을 시작한다는 4개 중에서 어떤 애가?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또 하나?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이 뭐라고요? 목적세, 지방세 중에서. 다시 목적세 어떻게 외운다고요? 교교농지지. 얘네들만 목적세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5번에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있죠?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를 펴놓으시고 또 설명을 쭉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해요.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과세표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줄여서 이걸 과표라고 합니다. 과표. 실성화해서. 과표 들어보셨죠? 과표란 말. 과세표준의 줄임말인데 과표.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요. 여기다가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이렇게 해요. 그럴 때 과세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세금을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가액이나 금액 가액이나 금액 또 수량 수량 또 면적 면적 건수 한 건 두 건 그 건수 등을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이게 과표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이제 각 지방세든 국세든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세금을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종갓세 이렇게 얘기해요. 종갓세. 과세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과세표준 표시방법에 따라서 종갓세와 종양세로 나눠져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다음 중 종갓세인 조세 골라라 종양세인 조세 골라라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것도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그냥 말 뜻을 여러분들이 어떤 게 종갓세고 종양세인지 말 뜻만 아시면 돼요. 자 종갓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세요. 가액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가액과 금액에 따를 종자예요.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세금을 종갓세라고 하는데 결론이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종갓세예요. 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취득하는 가격이 1억 원이에요. 취득하는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해요. 등록 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자 재산세나 종부세는 보유하는 그 재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자 소득세요. 벌어들인 소득 금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세금 계산할 때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돼요. 그죠? 종갓세입니다. 종량세는 등록 면허세에서요. 등록 면허세도 원칙적으로는 종갓세예요.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런데 등록 면허세의 일부가 이게 종량세예요. 그래서 말소등기예요. 무슨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무슨 말소등기, 토지 지목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예요.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 이런 거 다 배워요. 말소등기나 변경 등기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등록 면허세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말소하는 한 건당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적용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세율은 몇 프로? 이렇게 꼭 백분율로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세율은 이렇게 일정한 금액으로도 표시돼요. 자 그래서 자 봅니다.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종갓세. 종갓세. 자 종갓세일 때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종갓세일 때는 세율은 백분율로 표시돼요. 일정한 비율로 백분율로.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율세 또는 정율세율 이렇게 해요. 정율세. 자 보세요.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율세. 근데요 종갓세일 때는 무조건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적용돼요. 그래서 종갓세일 때는 과세의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세율은 무조건 정율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정한 비율로. 자 건수가 과세의 표준이니까 양의 과세의 표준이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양세라고 해요. 과세의 표준이 건수 양으로 표시되니까 이럴 때 세율은요.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되는데 여기 보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나 변경등기는 등록면허세는 6,000원의 세율이 적용돼요. 건당 6,000원. 미리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세율이 보세요. 종양세일 때는 세율이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해요.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된다고 해서 종양세일 때 세율은 무조건 정액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뭐요? 정율세율이 적용되고 자 종양세일 때 세율은 뭐라고요? 정액세율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거고요.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 5번 과세의 표준에 따른 분류를 보니까 줄을 필요가 없어요.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 면적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 종가세,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해요? 종양세라고 하고 그 바탕색 박스 안에 보니까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과세 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삼출세 구할 때 그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표시될 때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가세. 종가세일 때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적용되죠?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율세율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적용된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등으로 표시될 때 가로 안에 뭐라고 해요? 이럴 때 세율을? 이럴 때 과세 표준을 종양세라고 하고 이런 세금들을 이럴 때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종가세의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줄 걸 필요가 없어요. 종가세란 과세 물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 과세 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하는데 세목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취득세부터 양도수급세까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종가세예요.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넘어갑니다.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종양세가 뭔지 나오는데 종양세 보세요. 이 종양세란 과세 물건을 화폐 2의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서 과세 표준이 실양 면적이나 건수로 표시되는 것을 말하는데 세목 밑줄입니다. 등록면허세 중 뭐예요? 일부. 어떤 거? 말소등기나 변경등기가 건당 6천 원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건수과세 표준이니까 종양세고 금액 6천 원이 세일로 정되니까 정액세율이 정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줄 긋지 마세요. 지역자원시설세도요. 종양세인데 저를 한번 보실래요? 참고적으로 전력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화력 발전하는 자한테 전력 1kW당 얼마 이렇게 부과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이 과세 표시니까 종양세고 금액이 세일로 정되니까 정액세율도 적용돼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도 이렇게 종양세가 적용되는데 몰라도 돼요. 인지세는 문서 한 통당 얼마 이렇게 부과돼요. 문서 한 통당 얼마.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문서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한 통당 얼마. 그러니까 양이 과세 표시니까 종양세고 세율이 일정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정액세율이요. 그런데 오늘은 뭐만 알면 되냐면 종과세, 종양세 과세 표시가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 조세를 나누는데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뭐다? 종과세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적용되는 종과세고 종류세를 적용되고 등록면허세에서 일부 말소등기 변경등기만 뭐라고요? 종양세가 적용된다. 종양세일 때는 세율이 어떻게 적용된다? 정액세율로 적용된다. 이렇게만 익히고 가시면 됩니다. 용어를 자 됐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종양세인 조세를 골라라.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왕 삼아서 보시고 그 다음에 6번에 과조세 독립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자를 지워버리셔야죠. 과자가 거기 왜 들어갔나? 과자를 지워버리고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과자 지우고 독립성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건 또 시험에서 중요한데요. 잘 한번 봅니다. 여기 보세요.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조세의 독립성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고개 한번 드시고요. 또 목운동 한번 하겠습니다. 목운동 한번 하시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우로 돌리시고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새끕니다. 처음 만나는데 앞으로 긴 시간 또 함께 하실 건데 보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좋습니다. 이 가운데는 처음 수업을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똑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어떤 분은 조금 이따가 복습을 한번 해보겠지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정리가 안 돼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정리는 언제 하는 거냐면 여름에 하는 거예요. 5,6월달 지나서 여름에 정리 들어가는 거고 어떤 수강생분은 첫 수업 듣고 아유 어려워요. 아유 수입법이 어렵네요.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용어 설명하고 있어요. 어려운 내용은 나중에 5,6월달 돼서 어려운 내용 나오고 지금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근데 왜 어렵다고 느껴지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법과 관련한 내용들은 사회과학적인 내용 법적인 내용 인문학적인 내용은 어떤 정보를 들으면요. 뇌가요. 잘 받아들여요. 잘 안 까먹고 기억이 잘 나요. 근데 IT 쪽에 있죠. 제가 평생 골수 문과다 보니까 문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나오다 보니까 문과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IT 쪽이 있잖아요. 이런 쪽에 잘 몰라요. 그래서 무슨 제가 어떤 걸 다운받아서 뭘 하고 좀 그러려고 할 때 직원들이 직원들한테 물어보는데 어떤 회사 직원들이 알려드려줘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 다운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딱 들을 때는 어 어 알았어. 그런데 딱 돌아서면요. 잘 모르겠어요. 막상 집에서 해보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막 막혀가지고 그래서 또 물어봐요. 알았어요. 분명히 들을 때는. 그런데 또 집에서 해보려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나중에 컴퓨터를 들고 노트북 같은 거 들고 가서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은 살아온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특정 과목은 잘 들어오는 게 있는데 어떤 특정 과목은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는데 꽤 한 지 오래됐고 또 법과 관련한 것은 법대로 나오셨거나 그런 거 아닌다면 법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낯선 정보들은 뇌가요. 금방 임시 저장소에 잘 모르겠으니까 임시 저장했다가 그냥 날려버려요. 그래서 그런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낯설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낯설어서 그렇게 생소해서 낯설다. 그래서 저한테는 수업 끝나고 어려웠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한다? 생소했다. 낯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보세요. 처음 오는 길을 갈 때는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따라서 가요. 어디 낯선 길을 그러면 좌회전 우회전 몇 쪽 1차로로 가세요. 2차로로 가세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못 봐요. 그냥 내비게이션 따라가기도 바빠요. 그것도 내비게이션도 아이고 여기서 우회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지나가버리고 아니면 그 먼저에서 그냥 우회전해버리고 이래서 헤매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가보는 길은 항상 그런 거예요. 처음 얻는 정보 처음 공부하는 내용들은 다 그래요. 처음 가보는 길하고 똑같아요. 어리버리하고 낯설고요. 그다음에 규칙도 위반하게 되고 뭐가 있는지 주변에서 안 보여요. 그런데 두 번째 가보세요. 그러면 대충 내비게이션 안내할 때 우회전 대충 여기서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가보세요. 그러면 몸이 자동적으로 우회전 좌회전 가면서 내비게이션 목소리만 들어도 대충 가면서 간판도 보여요.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그처럼 그런 것처럼 공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낯설고 그래서 생소하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고 금방 들어도 까먹고 그렇지만 보고 또 보고 계속 순환이 거듭될수록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자기 것이 되는 거고 특히 시험은 막판 두 달 그때 한두 달 그때 공부하기 위해서 그때 마지막에 공부하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밑줄을 긋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공부했던 거 이제 외우고 이렇게 하시면서 시험장 가고 시험장 가서 답을 골라내잖아요. 그리고 교문 나오잖아요. 나오면 벌써 있잖아요. 한 그 공부했던 것에 상당 내용이 벌써 그 교문을 나서면서 벌써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날 답 맞추고 술 먹고 아 됐어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한 일주일 지나고 보세요. 일주일 지나고 보면 잘 생각이 안 나요. 대충 큰 털만 생각이 나지 구체적인 내용은 생각이 안 나요. 헷갈리고 한 달만 지나 보세요. 2차 과목은 그냥 다 까먹어요. 그런 것처럼 공부는 그런 거예요. 신념 공부는 그래서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누구나 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격했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고 조금 어떤 사람은 빨리 받아들이고 조금 늦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만 시간 지나면 다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 그런 길로 인도해 드리고요. 그래서 배움고시 학원이 여러분들을 합격시킬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 길에 여러분들이 같이 편승해서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점수도 안 올라오고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모의고사를 봤더니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에이 던지고 바로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은 못 따라오면 바로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예습을 해가지고 오는데 공부를 더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전국 어디나 다 똑같아요. 바로 한 두 달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 그럼 바로 저희들한테 원망의 하사를 보내요. 아시 강의를 어떻게 했길래 내가 못 알아듣고 점수가 안 올라오고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본인이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것들이 보면 특히 그래요. 부동산 학개론이 나는 담들은 수요공급 곡선이 이해가 된다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강의하시는 교수님을 욕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주로 드라마 보고 경제신문 같은 건 안 보고 주로 드라마만 보고 이런 데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 어렸을 때 수포자 아이고 난 수학 같은 거 숫자만 남은 실험 이랬던 분들이라 그런 거지. 그래서 근데 다 극복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남보다 한 문제 더 맞춰야 되는 시험도 아니고 60%이기 때문에 60%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80점 같으면 진짜 힘들겠지만 6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아까 얘기하듯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요. 계속 보고 또 보고 잊어버리면 또 보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하시면 그러면 다 극복이 돼요. 그리고 100%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60%니까 30% 중상임급 난이도 문제 틀려도요. 제껴도요.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쉬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이 시험은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이 결국 합격해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보면 세법 시간에 마지막 90월달 세법 시간에 2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결국 합격해요. 제가 아까 한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수강생이 얘기해 드렸죠. 그 수강생이 어떤 수강생이냐면 내가 막판에 90월달에 2차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1차 점수를 들어보니까 60점 내외로 나와요. 어떨 때는 평균이 1차가 60점 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떨어지기도 하고 60점 내외로 나와요. 모의고사가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1차 동차로 그런데 2차를 계속 수업을 듣다가 1차가 모의고사 어떤 문제를 풀어봤더니 50몇 점이 나왔다나 그렇다고 2차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90월달 수업을 안 나오고 그러더니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봐라. 90월 그 수업을 들었으면 한 문제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랬더니 본인이 이번에도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거 했으면 제가 한 문제 헷갈렸던 건 그런 걸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거였는데 그걸 제가 90월달 안 했더니 헷갈려고 틀렸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볼게요.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조세는 어떻게 분류하냐면요. 이렇게 분류해요. 독립세라는 것과 독립세라는 것과 부가세로 우리가 구분합니다. 여러분 독립세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독립세예요. 독자적으로 과세권자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독립세. 그런데 이 독립한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가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하는데 국세 중에서도 부가세가 있고 지방세 세금들 중에서도 부가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람들은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이 부가가치세를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 부가세 신고 얼마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실생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가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독립세예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한 세금에 부가해서 받는 부가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소음생일 때는 부가가치세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냥 부가가치세라고 얘기해야지. 줄여서 부가세 그러면 안 돼요. 부가가치세입니다. 독립한 세금에 발과실처럼 부가해서 받는 부가세가 있는데 국세 세목 중에서는 교육세가 있고요. 아까 어디서 봤는데 교교농 여기서 봤잖아요. 교육세는 국가교육재정원에서 부가되는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세가 본세목으로 하는 독립한 세금이 본세목으로 하는 세금이 시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부동산과 전혀 관계없는 거라 얘는 몰라도 되고요. 농어촌특별세 얘 봤죠? 교교농 이 농어촌특별세가 얘가 이제 목적세이기도 한데 또 뭐라고요? 부가세입니다. 독립한 세금을 받는 부가세고요. 지방세 중에서 또 부가세가 있는데요. 지방교육세요. 얘 봤죠? 찌찌 그래서 지방교육세 목적세이기도 한데 또 뭐라고요? 부가세입니다. 독립한 세금이 부가해서 받는 세금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걸 보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러면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취득해서 취득세를 낼 때 모두 함께 내냐면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가 있어요. 줄여서 농특세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요. 자 그럴 때 자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이걸 함께 내게 되는데 취득세를 독립세 독립세 이걸 우리가 흔히 본세라고도 해요. 이걸 본세 독립세로 해가지고 여기에 부가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가세라고 해요. 부가세 그래서 이 부가세는 독자적으로 얘네들만 따로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없어요. 이 부가세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항상 이 독립세 본세를 받을 때 부가해서 받는 세금이에요. 방금과 실처럼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 낼 때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도록 법에서 정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걸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내가 오늘 분명히 강의했어요. 나중에 또 질문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취득세는 지방세잖아요. 그죠? 특강도가 과세주의인 지방세잖아요. 근데 농어촌특별세는 얘 뭐라고요? 국세예요. 농특세는 얘가 국세인데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 아니 취득세 낼 때 농어촌특별세랑 지방교육세 함께 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국세고 얘는 지방세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묻는 분들이 있는데 과세주의인 과세가 다르다고 질문하시는데 본세목과 부가세는 과세주체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다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른가요? 그냥 그건 이유가 없어요. 국회에서 취득세 받을 때 그냥 농특세도 끼워서 같이 받자. 그냥 법에서 정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한 거기 때문에 그냥 취득세 받을 때 농특세, 지방교육세 받아가지고 있죠? 취득세하고 지방교육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고요. 이 농어촌특별세는 지자체의 세무공무원이 받아가지고 이걸 국고로 보내줘요. 그런 거예요. 옛날에 어떤 지역에서 세무공무원 지방세무공무원 비리가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국고로 보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쪽이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수법이 보니까 이번에 보내줄 거를 이번에 받은 걸 이렇게 착복을 하고 또 받은 거로 보내고 또 받은 거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뛰어먹고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어떤 간의 지자체로 보내주는 거예요. 국고로 보내주는 거예요. 국가로 그래서 하여튼 과세주체 지방독립세와 부가세는 과세권자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아셨죠? 반드시 일치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바늘과 실처럼 부가해서 받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냐고요. 취득세 부가세목으로서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OX예요. X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오늘은 말 뜻을 아시면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요. 항상 여러분 독립한 문제로는 얘네들이 출제가 안 되는데 100% 안 되냐? 100%는 아니지만 99.9% 출제는 안 되는데 다만 얘네들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농어촌특별세나 지방교육세를 조세 총론에서 보시게 되면요. 항상 뭘 떠올려야 되냐면 뉘집자식이냐 이걸 좀 떠올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보면 아파트에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웃간에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보니까 아는 척도 하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있잖아요. 지하주차장에서 내려서 같은 동에 사는 사람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니까 같은 동에 사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얼굴은 아는데 서로 인사는 안 해요. 남자들은. 남자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같이 그냥 엘리베이터 같은 엘리베이터 타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천장만 보고 있다가 내리고 그래요. 그런데 저 같으면 같은 동에 연세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연세드신 분한테는 그냥 목래 가볍게 목래하고 가거든요. 이렇게 목래하고 지나가는데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 아닌가 하면 인사 안 해요. 저기도 인사하는데 난 왜 인사해. 나도 인사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냥 가거든요. 여자들은 아는 척하고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마을의 그 마을의 어른들이 마을 입구에 있는 큰 아름들이 나무 아래 정자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마을의 젊은 애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어른들 보고 생까고 그냥 지나가요. 그럼 어른들이 뒤통수야 돼야 되고 한마디가 하죠. 감나부집 셋째 아들 싸가지고 됐다셨구나 한마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세총론에서 농어천 특별세를 보시거든. 뉘집자식이냐. 족보를 떠올려야 되는데 얘는 농어천 특별세는 보세요. 자 이 농어천 특별세는 줄여서 뉘집자식이냐 그러면 얘는 국세고 그 다음에 교교농 목적세고 또 뭐라고요? 부가세입니다. 독립한 생명에 부가세 받는 부가세 이걸 항상 떠올려야 돼요. 자 지방교육세를 보시거든 조세총론 공부할 때 항상 반사적으로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지방세고 또 뭐라고요? 찌찌 목적세고 또 뭐다?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뉘집자식이냐 농특세는 뉘집자식이라고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왜 안 따라요? 왜 안 따라요? 농특세는 뉘집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외우려고 그래요? 직국 내고 가야지 그래서 다시 농특세 뉘집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자 그럼 교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제를 보시면 교제를 보시니까 거기에 6번에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독립세보입니다. 줄글 필요가 없어요. 조세 중에서 다른 세금과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족자적인 독자적인 세원에 대해서 부가하는 조세인데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 조세가 다 이해당합니다. 부가세보입니다. 다른 세금에 부가여 과세하는 조세인데 국세 중에서 밑줄입니다. 교육세가 뭐? 농어천 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가 있다. 밑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표 있죠?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 취득세부터 양도격세까지 이네들하고 그 부가세를 우리가 이제 아셔야 돼요.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천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요.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되는데 예를 들어 감면받을 때는 농어천 특별세가 또 부가세로 부과되기도 하고요.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요. 나중에 이제 재진이 이렇게 외워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종농이 종부세 낼 때 농어천 특별세를 함께 내요. 종부세에게 20% 종농이 이렇게 외워요. 오늘은 외울 필요 없어요. 양도속세는 납부세에게 부가세는 없는데 감면받을 때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되요. 농특세도 함께 내는데 오늘은 됐습니다. 오늘은 외우려고 할 필요 없고 잘 보세요. 부가세가 뭔지 용어를 익히시고 부가세 종류 국세에서 부가세는 뭐 하나만 기억하라고요? 농어천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는 부가세 뭐 하나만 기억한다고요? 지방교육세 하나만 기억하고 자 이래서 오늘은 부가세가 뭔지 말 뜻만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돼요. 취득세 낼 때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농어천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는데 이럴 때 얘네들을 부가세라고 하는구나 나중에 이제 취득세 부가세가 뭔지 재산세 부가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짝 지어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1월부터 우리가 다음 기본소득으로 가면 그때부터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세의 분류를 쭉 다 봤는데 저를 보세요. 왜 이 조세의 분류를 공부했느냐 왜 우리가 조세의 분류를 공부했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길 치우고요. 우리가 조세의 분류를 왜 공부했느냐 이쪽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교재다 있는 거니까 뭐 안 적으셔도 되고요. 자 조세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공부했냐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자 다섯 개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잖아요. 그럴 때 이 다섯 개 세목의 성격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도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성격의 교세인지 그걸 탐색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섯 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얘네들 세금들을 공부할 때 얘는 도대체 어떤 성격의 조세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조세를 분류를 통해서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다섯 개 주요 세목의 성격 특징을 얘기할 때 공통적인 성격이 있어요. 취득세 성격을 얘기하든 재산세 성격을 얘기하든 양독세 성격을 얘기하든 공통적으로 밑반찬 스키다시처럼 깔려 나오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어느 곳에 강의할 때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지금 약간 순간순간 인상을 쓰고 있어요. 발목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지금 하이고 그래서 순간순간 아파가지고 인상을 순간순간 쓰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인상 쓰는 건 아니라는 거 말아주세요. 발목이 아파서 자 여러분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어느 곳에서 수업할 때 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음식점 가면 음식을 가르친고 잘 먹어요. 그래서 음식은 특별히 가린 건 없어요. 다 잘 먹어요. 그런데 많이 안 먹어서 그렇지 음식은 잘 먹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횟집 있잖아요. 회 횟집을 가면 좋은 횟집을 갈수록 밑반찬 스키다시가 처음에 쫙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걸 먹잖아요. 스키다시 밑반찬 먹고 나면 나중에 봄 메인메뉴 나왔을 때 배불러서 못 먹어요. 그래서 그냥 한두 점 먹고 그냥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계산할 때 돈이 아까워요. 왜냐하면 나는 거의 메인메뉴로 못 먹고 스키다시 좀 먹다가 그냥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살 때는 횟집은 안 가요. 장어나 참치나 이런 데 가면 바로 싸서 먹으면서 술을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그런 데를 가지 횟집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살 때는 그냥 그냥 먹고 대충 옵니다. 그냥 대충 그냥 스키다시 먹고 그냥 회 한 점 먹고 그냥 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살 때는 그냥 가긴 가지만 제가 살 때는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 점심때 그 학원에서 단체로 회식을 하는데 저보고 몇몇 분들이 와가지고 대표분들이 몇몇 분들이 와서 혹시 점심때 시간 됐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점심 같이 하시죠. 뭘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회 어떠세요. 그래가지고 점심 특성 같은 거 있잖아요. 회 어떠세요. 좋다고 딱 하려고 했더니 한 수강생이 야 넌 수업시간에 뭐 들었냐. 교수님 회집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 진짜 똑같이 수업을 들어가지고 꼭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저는 회집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회집을 간다 안 간다? 갑니다. 어떨 때만 안 간다고요? 제가 돈 낼 때만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섯 개 주유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밑반찬 스키다시처럼 깔려놓는 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제 다 배운 거예요. 이 다섯 개 주유세목은 간접세예요? 직접세예요? 다섯 개 주유세목은 간접세예요? 직접세예요? 직접세입니다. 얘네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납세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부릴 시에 일치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하여? 간접세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고 다섯 개 주유세목은 다 직접세입니다. 자 또 보세요. 다섯 개 주유세목은 얘네들은 보통세예요? 목적세예요? 보통세 보통세입니다.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지자체나 국가의 운영경비 충당하는 보통세입니다.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었는데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다? 교교농 찌 얘네들만 목적세지 얘네들은 다 보통세입니다. 또 다섯 개 주유세목은 여러분요. 얘네들 다섯 개 주유세목은 금방한 건데 부가세예요? 독립세예요? 얘네들은 부가세예요? 독립세예요?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지 얘네들 부가세가 아닙니다. 부가세 독립한 세금에 부가해서 얘네들 받을 때 같이 바늘과 실처럼 부가해서 받는 세금 부가세가 있는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 교육세하고 또 뭐 있다고 그랬습니까? 교육세하고 뭐가 있어?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 아이고 뉘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또 뭐라고요? 부가세 자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지자로 이름 시작한대로 뇌가 중에서 부가세이네 어떤 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냐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또 뭐다? 부가세입니다. 아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게 자꾸 하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외우시려고 하지 말고 자 독류세입니다. 다섯 개 주셨으면 독자적으로 부가하는 세금이고 자 그 다음에 다섯 개의 얘네들 세금들은 종양세입니까? 종가세입니까? 다섯 개 주셨으면 종가세 종양세예요?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들은 종가세입니다.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정액세율이 정도예요? 정율세율이 정도예요? 종가세니까 뭐라고요? 정율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율세율이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섯 개 주유세목은 어떤 성격의 주세냐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공부한 거예요. 다섯 개 주유세목은 자 예를 들면 어떤 성격의 주세라고요?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세금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성격을 얘기할 때 얘네들은 항상 이거는 공통적으로 그냥 깔려 나오는 거예요. 의뢰의 그냥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이걸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부동산활동에 따른 분류 있잖아요? 자 요게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쭤봅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광고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광고를 하려고 하냐면 저를 보세요. 제가 그 카페 제 다음 카페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배움 배움 고시학원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사이트 있고 그런데 여기다가 보면 여기서 주저리주저리 자기 개인 공부 안되고요 요즘은 힘들고 하이 막 그래요 이런 신세한탄을 거기다 하면 좀 민폐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제가 고민도 듣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나누면 좋은데 여러분들하고 저희들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현실적으로 시간을 밥을 같이 먹고 그럴 시간도 거의 없을 것이고 술 한잔 먹고 그런 힘든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이유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개인적인 질문이나 고민 같은 것도 하시고 인생 질문은 안되고요 저도 인생이 힘들어요 지금 시험과 관련한 고민들 공부에 관한 것 학습에 관한 질문도 하시고 세금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제가 있을 때는 학습에 관한 질문은 언제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수업시간에는 손들지 마세요 다른 과목도 전체 전 과목 다 수업시간에는 손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업하고 있는데 강의하고 있는데 손 딱 들어가지고 저기요 이러면서 하면 수업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게 있고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된 내용인데 지금 괜히 미리 질문하고 그래 봤자 의미가 없는 질문들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은 항상 시간에 질문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질문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봐서 의미가 있는 질문들은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대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이미 지금 수많은 거쳐간 수험생들이 다 질문을 했던 거예요 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건 다 다른 사람도 궁금해해서 저희들이 다 단계별로 다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적인 질문은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하시고 수업 끝나고 하시고 언제든지 그리고 오프라인 장점이 뭐예요 언제든지 와서 질문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질문을 하시고요 또 개인적인 세금 관련한 지금도 질문도 하세요 근데 저보고 세금계산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들어가면 모의계산이라고 해서 세금계산 다 해볼 수 있어요 쟁점이 되는 것만 저한테 물어보고 세금계산은 여러분이 거기다 숫자만 입력하면 쫙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세금계산 저보고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바쁜데 그거를 언제 해주고 있어요 애초에 한 사람만 허용하는 순간 다 누구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조건 안 해줘요 냉정하게 세금계산 안 해줍니다 논점만 물어보시고 세금 관련한 거 논점만 물어보시고 제 또 카페에 오시면 제 친구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법률상담도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털 네이버에는 네이버에 하시면 거기 옆에 카페를 또 한번 클릭을 해야 되고 포털 다음에서는 그냥 다음에서는 제 이름만 치시면 돼요 다음 카페가 있는데 여기 오시면 그냥 제 이름만 치면 돼요 강성규 교수 또는 세법 이렇게 이것만 치면 하도 많이 검색해가지고 강성 딱 치면 가수 거북이의 강성균과 함께 제가 바로 그냥 자동 검색어로 떠요 사람들이 하도 검색을 많이 해가지고 뜹니다 그래서요 강성규 세법이나 교수 치시면 다음 카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시는데 회원가입하면 회원가입하는데 다음 카페 앱도 있어요 스마트폰으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수험생들은 제가 이거 얘기하고 있는 다 얘기도 안 끝나는데 이미 벌써 회원가입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보세요 다음 카페 앱으로 앱 설치하면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회원가입하시고 등업신청을 해야지 자료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업신청을 하는데 회원가입하면 준회원이고 그 다음에 등업신청해서 제가 정회원으로 등업을 신청해주면 해주면 자료를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총론 오늘 배운 거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 이미 핵심이 요약정리가 이미 올라가 있고 문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등업신청하는데 정회원으로 회원 신청하실 때 이렇게 오늘 첫 수업들은 배움고시학원 광명 배움고시학원 누굽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닉네임을 본명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안 하고 닉네임을 다른 걸 별명으로 하실 때는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제작년에 돌대가리라고 닉네임을 정한 분인데 저는 아주 돌대가리 같아요 이런 분이 계신데 제가 부를 때마다 돌대가리님 돌대가리님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은 회장 이렇게 정한 회장님 회장님 이렇게 하는 분도 그런데 닉네임은 너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셨죠? 이렇게 해서 성별 나이 다 비공개로 하시지 마세요 제가 성별 나이를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지 맞춤형으로 조언을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런 걸 누구한테 터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실 이용하시고 세금 관련한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자료실 보시고 또 제가 이번에 일요일 날 제 강의 올해 들었던 분들 또 지금 듣고 있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카페 모임도 갔었는데 전기 모임도 있었는데 그 사진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근데 거기서 다질 다쳐가지고 제가 좀 그런데 하여튼 1월 달에 신년 합격지원 신년 산행이라고 해서 또 1월 달에 한번 또 가요 그러면 높은 산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둘레길 돌아요 둘레길 돌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점심 먹고 술 한잔하고 이렇게 합니다 합격의 선배들도 와요 실무에 있는 제 강의를 들었던 전국의 선배들도 오고 여러분들이 오십니다 지금 강의 듣고 있는 분들도 오시고 여러분처럼 그런데 오는데 전국적으로 보이니까 어떤 교수님을 보니까 한 4,500명씩 모이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해에는 3명 모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최악의 경우가 3명이었었는데 남성만 2명 왔어요 그것도 여성 2명이면 그래도 좀 아 그래도 괜찮아요 남성 2명 와서 3이서 제가 항상 모임을 1차 2차 3차 가서 5명 이하로 남거나 5명 정도 남거나 대여섯 명 남거나 모임 난 차에서 5명 이하로 남거나 그러면 제가 술 사주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5명 넘으면 n분에로 이렇게 해요 그날 먹은 거 n분에로 하는데 3명 왔으니까 제가 밥 사주고 그랬죠 술을 같이 사주고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수강생분이 교수님 노래방 가시죠 그러길래 아이고 3명이서 남자끼리 무슨 노래방이다 안 갔다고 온 적이 있는데 어떤 때는 한 40명대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 몇 명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대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같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진도 보시고 자료 올라가 있으니까 핵심 요약 저기 하시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나눠드리는 뭐 그런 거 있으면 항상 아침에 오셔가지고 풀어보시고 항상 그런 거 안 보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수업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항상요 아무도 몰라요 문제를 풀어봐야 알아요 내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요약정림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강성규, 세포 또는 교수 하시면 되고 다음 카페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7번에 부동산 활동했다는 분류 있잖아요 요거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복습하고 마칩니다 여기 봅니다 부동산 우리 세법이라고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 만나자마자 부동산 세법인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있고 부동산을 보유 이용 시에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있고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이 있잖아요 시험에서는 이렇게도 나와요 최근 같으면 시험에서 나온 것이 다음 중 부동산 취득 시에 납부하는 취득 시에 취득자가 납부할 수 있는 조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다음 중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다음 부동산 양도 시에 양도자가 납부할 수 있는 조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래서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되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세목들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세한 건 나중에 차차 배워나갈 것이고요 오늘은 요거만 알면 돼요 이미 배웠어요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은 어떤 거예요? 취득세 그 다음에 또 있었는데요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더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만요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예요 그리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얘 찌찌 목적세였잖아요 그죠? 아니 찌찌가 아니죠 얘는 아닌데 찌찌였지 목적세였어 찌찌였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나 수자원보호등과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련 목적으로 부과하는 목적세였죠 특정 자원분과 특정 부동산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잘 보세요 다시요 얘가 이제 시험에 의미가 있는데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련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보유세에게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부동산보유시에 부과되다 보니까 재산세처럼 부동산보유단계에서 부과되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은요 재산세 친구예요 그래서 재산세가 가는 곳이면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다 따라다녀요 그래서 물납, 분할납뿐만 안 따라다니죠 허용 안 되지 나머지는 재산세가 있는 곳이면 의뢰이 누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에는 누구도 같이 나온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얘도 같이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만 허용 안 돼요? 물납, 분할납뿐만 안 되지 나머지는 다 재산세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보유시회부가 되는 대표적인 국세가 있는데 뭐가 있냐? 종합부동산세 부동산보유시회부가 되는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그 외에도 더 있지만 오늘은 됐고요 양도시회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양도소득세 더 있지만 오늘 이렇게만요 그럴 때 다시요 부동산 취득할 때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회부가 되는 대표적인 세금 세 가지만 오늘 알고 가면 돼요 어떤 거?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시회부가 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요? 양도소득세 자 그럴 때 용어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부동산 취득과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해요 유통과세 유통과세 유통세 또는 유통과세 하는 조세 유통과세 여러분 유통이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취득한다 그러면 소유권이 뭐예요? 오잖아요 양도한다 그러면 소유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이니까 취득과 양도는 왔다 갔다잖아요 오고 가고 이런 걸 유통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취득과 양도 관련한 조세를 뭐라고 한다고요? 유통과세 상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재산 보유의 담세력 세금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담세력 보고 보유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보유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유과세는 어떤 거요? 재산세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뭐라고 하고? 보유과세 유통과세는 어떤 거라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 소유권 왔다 갔다 하는 교재를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맨 아래에 나와 있네요 부동산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취득과 보유 양도 과정에서 과세된 조세로 분류한다 이때 취득과 양도에 관련한 조세를 뭐라고 한다고요? 유통과세 보유와 관련된 조세를 뭐라고 한다고요? 보유과세 나중에는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교재 넘겨보시니까 15페이지에 양가로 1번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조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오늘은 두 가지만 알고 가면 돼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양가로 2번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용수익에 과세되는 조세로서 뭐가 있어요?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아랫줄 종합부동산세 중간에 있죠? 애들 세 가지만 양가로 3번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과세된 조세로서는 쭉 내려와서 그 중간에 그 끝에 양도소득세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되고 나머지 애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이렇게처럼 취득과 양도 관련한 조세를 유통과세라고 한다는 거 재산 보유에 부과하는 세금 보유과세 어떤 거? 재산세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그리고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됐습니다 고개를 듭니다 이 조세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3절 조세용호정의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굳이 모르겠으면 알라고 할 필요 없어요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 그래요 민법 같은 거 공부할 때 수험생들 보면 참 답답한 수험생들 있어요 그 추상적인 그 말들을 다 이해하고 가려고 그래요 가슴에 느끼고 느끼고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여러분들 그런 걸 가슴에 느끼려면 사실은 합격은 하더라도 몇 년은 공부해야지 사실은 그게 가슴에 느껴지지 가슴에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말뜻 같은 걸 너무 의미를 알려고 노력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도요 나중에 어느 날 공부하다 보면 어? 이게 이런 의미였네? 다 알게 돼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다 그걸 알고 넘어가려고 하면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기면 나중에 공부 좀 되면 순환이 거둡될수록 몰랐던 거 다 알게 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다 알고 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용어도요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모르면 한번 읽어보되 모르겠으면 지나가면 돼요 17페이지 양가로 15번 조세 징수 양가로 16번 가산세 가산금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정신이 온전해지셨을 때 아침에 딱 오자마자 조세 징수 방법 중요한 거라고 했죠 직접 한접적으로 이걸 소개해드릴 겁니다 자 고기를 둡니다 항상 제 강의는 시작할 때 복습 전주 배운 거 끝날 때 그날 배운 거 다시 복습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고 제가 인사를 해야지 끝나는 거였어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자 오늘 배운 걸 다시 한번 총 복습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다시요 우리 첫 시간에 여러분들 설레이는 마음으로 처음 만났는데 표성이 굉장히 굳었던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조금 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끝까지도 굳어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다 얼굴이 펴지셔서 좋습니다 즐겁게 이제 같이 공부하고요 자 처음 만나서 여러분께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요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회부가 되는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또 종합부동산세 양도시회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양도소득세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세 총론회에서 조세의 의의를 공부했는데 다른 건 다 교양이라고 그랬죠 자 납부 이행 방법만 아시면 되는데 세금 납부 이행하는 방법에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금전 납부 원칙에 예외로서 뭐가 허용된다 물납 자 일시불 납부 원칙에 예외로서 뭐가 허용된다 분할 납부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지방세에서는 뭐만 허용됩니까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될 네 가지 이런 애들 돼요 안 돼 안 되고 재산세만 자 물납 허용되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상속세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물납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할 납부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양도세 분할 납부 돼요 순서만 좀 바꾸면 이렇게 헷갈려야지 양도세 분할 납부 돼요 종합부동산세 물납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할 납부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종부세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물납은 안 분할 납부가 되는 세금들입니다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뭐만 상속세만 상속세만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어떤 거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여러분 그죠 아이고 이거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과세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할 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때 지방세 과세주체는 세분화해서 안 하도록 그랬습니다 자 취득세 과세주체는 누구라고요 과세권자는 특광도 자 또 특광도가 과세주체인 세금이 지자로 이름이 시작한 애들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빼고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이 시작한 애들은 나버라고요 특광도 도세입니다 취득세 지자로 이름이 시작한 애들 세 가지 특광도 자 구도가 과세주체인 세금이 있었는데 어떤 거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구도가 과세주체입니다 그죠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누구라고요 시군구 시군구 자 지자로 이름이 시작한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는 과세주체가 누구라고요 특광 시군 특광 시군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 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돼요 그래서 뭐 그거는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 시가 있는 거죠 무조건 특별자치도나 또는 특별자치 시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읍에 있는 재산이면 재산세 누가 나보고 과세권자가 돼요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나보고 과세주체가 돼요 제주특별자치 도지사가 과세주체입니다 특별자치도 봐 특별자치 시는 무조건 걔들이 과세주체고 그래서 이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5개 주요 세목의 성격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취득세부터 양독세까지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키다시요 취득세부터 양독세까지 5개 주요 세목은 저를 봅니다 저 컨닝하지 말고 간접세예요 직접세예요 직접세입니다 납세 모자와 담사자 1차는 직접세고 5개 주요 세목은 얘네들은 종갓세예요 종량세예요 종갓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이 안되고 종갓세니까 세율은 정액세율 정도예요 정율세율 정도예요 정율세율이 정도입니다 5개 주요 세목은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독립세입니다 독자도부가는 독립세고 독립한 세금에 부가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 교육세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또 뭐가 있어요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 뭐가 있다고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농어촌특별세 나왔다 뉘집자식이냐 농특세는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입니까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에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아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오늘 요정도 요런 것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나중에는 별거 아니에요 용어 배운 건데 이게 지금은 어우 막 찡하잖아요 다중에 1월달에 또 합니다 1월달에 또 할 때는 처음 1월달에 온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또 어우 그냥 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되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때 되면 그래서 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까먹어도 괜찮아요 또 하고 또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돌보시고 아까 제 카페 소개해드렸고 거기 여러분들이 자료 핵심 요약권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하여튼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멘트 하나만 날리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은 긴 시간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들었더니 잘 모르겠다고 해서 낯설어서 모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는 다 그냥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끝까지 버텨내시면 나중에는 다 격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합격계 많은 선배들은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열심히 꾸준히 같이 저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합격한 거고요 자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년 시험장 갈 때까지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서 공부해서 반드시 29회 시험때 공인중개사가 당당히 되겠다 다짐하는 의미에서 오늘 힘찬 박수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